14일 0시 기준 인천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2명이 발생했습니다.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새로 발생해 현재까지 원생과 종사자 등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구 유치원에선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18명이 감염됐고 연수구 유치원에서도 1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79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17,357명이며 확진자 2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